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저승사자 유동규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저격하고 나섰는데 이미 휴대폰도 검찰에 제출했고 해당 휴대폰에는 이재명 이너서클 10여 명의 대화방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도 이제 다 제출했으니까 검찰 수사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오늘인 27일 이재명이가 본인 입으로 대장동을 환수시켰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유동규는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장동 개발 노후과 관련해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이는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 이익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보다 3배나 많다면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희에게 대선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8억 4천 7백만 원을 전달한 걸로 알려지면서 성남시와 유착해 큰 이익을 본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뒷돈을 댄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유동규는 작년 자신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텔레그램 앱에 정진상과 김용등이 참여했던 정무방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재명 이너서클 멤버들이 포함된 방이 3, 4개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동규는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이 따로 있었다면서 전체 합쳐서 10여 명이 있었다. 이들이 이너서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동규는 또 이미 검찰이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열었다. 나는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재판 통해서 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규의 핸드폰에 이재명 이너서클이 모여있던 단톡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 것인데 이제 검찰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과연 이재명이가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유동규는 배장동 개발 의혹이 터질 당시 이재명 측이 가짜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면서 높은 분이 내려보려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케어해주러 왔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시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붕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변호사 의혹도 다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근 유동규가 정진상의에게 2014년 외에 2020년 등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상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0년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진상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동규는 명절마다 정진상이 앞으로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유동규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김용과 술을 마셨고 대장동 일당인 남욱이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2020년경 남욱이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었던 만큼 편의를 바라고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에게 뇌모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남욱이는 2020년 4월부터 남양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남욱이는 대장동 사업을 마무리한 후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안양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며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에게 줄을 대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과 김용등이 2013년경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지속적으로 돈과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작년 9월 29일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가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서 정진상이가 보낸 메시지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정진상이는 당일 오전 5시 6분에서 6시 53분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동규에게 3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동규가 전화를 안 받자 정진상이는 오전 7시 20분에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유동규가 압박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희를 겨냥해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이다. 그 돈이 측근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희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석고 대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의혹은 당군일의 규모면에서 최대이고 내용면에서도 최악인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이라며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 독재라면 그런 검찰 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비리 범죄를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것인가 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의 생때 쓰기 방귀 낀 놈이 성댄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을 계속 보여주겠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했던 이재명과 측근들의 과거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감싸고 도는 셈이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것으로 생각하냐며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겨치고 방탄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후려가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